커피 커피 디리버 커피 좀 커피 커피 아 아 아 스트레이 게임 딜이 너무 안좋은데 엘리트 잡을수도 안잡을수도 없다 555 우어어엇 내 죽나무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딘디딘 디디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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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트 못잡겠다 이놈이야 아니엥 그만 나와 꺼 presidential L 어디에서나 그가 보여요 대로 진짜 그지같이 잡혔다 엘리트 안잡아서 설라임은 잡았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네 뭐야 개 쓸데... 개 쓸데없는 것 개 쓸데없는 것만 나왔네 그나마 합하기는 쓸 때가 있겠지만 22듬 코어핀드 왕쥬 제발 무장변환의 희망이야 무장변환의 희망 오예 잘 나왔다 무장자 개큰일났네 방어도 울리는카드 도약 하나밖에 없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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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... 4개월 4일 런트라고 알리세요. 보스... 보스... 못 가면... 이히... 보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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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투사 못잡을리가 없지 상의적인 인공지능 빙하 어디갔냐 빙하주어 퍽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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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배럭 무적서열 역배 이놈강이라 역배 터짐 아 불 뭔데 아니 호피 망치니까 아니 망치 안입었네 불이 내 앞길을 막는다 온파이어리 온파이어리 증폭 쓰고 썼을 면 뻐필텐데 아니 왜 강화 안된 용차를 보고 템포 느린 애들은 잘 잡을 것 같은데 어 설마 아 휴 잊을 뻔했다 잊을 뻔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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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공 두개 넣어오니깐 또 보스는 깎아네 으아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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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ciao 으 으 으 으 25 으 3 으 으 오지는 창의력 너 창의력 대장이구나 창의력 대장 흑 닥 ред tall 점프 실패 창공 하나만 쓸까? 선택의 시간이다 달팽이 같은 거 잡을 때는 창공 두 개 있어야 될 거고 깎아 같은 거 잡을 때는 창공 두 개면 괜히 빡칠 것 같은데 창공 두 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창공 두 개. 빛보님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실제성 은근히 빡세네. 권기데미지에 고저들. 반스베이더경님 1개월 신규구독 감사드립니다.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크리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하면 부적 두개 다 쓸 수 있긴 한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홀로그램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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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참 아이참 왜 맨 밑에 있냐 하세요 아이참 아이참 우선 아이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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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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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눈 보라 안 버리고 여기까지 키워줬으면 오늘 해야지 나이 미친 핸드 터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도누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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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쓰레기가 지나오는 이ático 눈 보나 도누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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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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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맞은 건 그냥 실수였던 거 아니에요. 1차 사격이 사격감 지겨. 아! 못 막았네. 어포션 리필. 드로 일단 개망했고. 영체와 먼저 섰으면 더 좋았을 텐데. 어포로 다음 거 막을 수 있겠네. 아 왜 썼지? 영체와 라고 당심했다. 에임을 생각 없이 하는 나. 영체와 봐서는. 알고리즘으로 한 턴 막을 수 있겠지. 어디갔냐 알고리즘. 인지 편향 써야 될 텐데. 듬뿍 걸걸. 경체와 를 아무래도 평양으로 계속 잡아놓고 싶은데. 하지만 어림도 없이 평양 안 나왔죠. 아 평양 정업 끝까지 말썽이네. 뭐야. 그림 어디갔어. 그림 없는 그림 부분. 체력이었어? 수빈 water. 자 일단 이거 두번은 확실해서 잡은거 같은데 흔들 잘가라 그접색 빵 선 휩쓸기 맞고가 빠이빠이 이번 디펙트 002 이겼으면 됐다 수집가 이런것도 없으면 뒤졌을거 같은데 두사라서 살았다 수집가 이런거 수집가 이런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